김수가 잘 맞았습니다. 김정기! 선거인 단수와 투표자 수, 투표율입니다. 선거인 단수 30만 5,779명, 투표자 수 24만 8,880명, 투표율 81.39%, 기호 순으로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호 1번, 이재명, 7만 4,441표, 투표율 28.39%, 기호 4번, 이낙연, 15만 5,220표, 투표율 62.37%, 기호 5번, 그러면 투표자 무적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호 1번, 이재명, 719,905표, 투표율 50.25%, 득표율 50.25% 4.4.5.2 전해하라 4.4.5.2 전해하라 이나경 전해하라 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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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계! 미세계! 미세계!